인도의 가르멜 수도원이 창설된 때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기 전 스페인 공화국 시절이었다. 인도는 본디부터 종교적 심성을 지닌 나라여서 가르멜 수도원은 그곳에서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32년 가을 베라폴리에서 갈라져 나온 비아야프람 교구의 주교가 엘세루를 방문하였다. 가르멜 회의 정교 사제인 그 주교는 자기 교구에 가르멜 수도원을 창설해 줄 것을 청하였다. 엘세로는 그의 제안을 열렬히 환영하였고 수녀들은 그곳에 가겠다고 지원하였다. 마드레마라 빌리아스도 가고 싶어 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1년의 준비 끝에 1933년 9월 11일 엘세로를 설립한 네 수녀 가운데 하나였던 로사리오 수녀를 필두로 8명의 수녀가 인도로 떠났다. 그들은 배와 기차를 타고 그 먼 길을 가서 그해 10월 초 인도에 입항했다. 8명의 수녀는 강 옆에 있는 임시 숙소에 머물며 성데레사라 불릴 수도원이 세워지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1934년 6월 코타양시에 가르멜 수도원이 문을 열었다. 수녀들은 유럽 문화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인도 문화에 잘 적응하였다. 언어를 몰라도 그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수도원 앞에는 무성한 야자나무들이 서 있었고 임시 숙소에서는 강변의 악어들이 집 앞까지 기어왔다. 때때로 커다란 독사들이 수도원 뜰에까지 들어오기도 하였다. 원숭이들은 제 집 드나들듯 수도원을 드나들며 하루는 창문으로 떼지어 들어와 수녀들의 성무일도서를 꺼내 들고 열었다 덮었다 하며 장난을 쳤다. 워낙 더운 기후여서 수녀들은 성당 가대 바닥을 땀으로 적셨다. 수녀들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은 결실을 거두었다. 이교도인 젊은 케리아는 매일 오후 수도원 성당에 왔다. 결국은 온 가족이 개종하여 후에 티로발라의 주교회까지 이른다. 1950년 인도의 두 번째 수도원이 티로발라에 설립되었으며 지원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하여 1962년 이곳에서 다시 코타양으로 가면서 마드레마라빌리아스는 다른 수녀들을 더 보냈다. 그녀는 또한 편지로 격려하고 헌금을 보내 수도원은 계속 번창하였다. 마드레마라빌리아스는 엘세로에서 계속 젊은 지원자들을 받아들였다. 전쟁이 끝난 뒤라 더욱 풍성한 결실이 주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1931년 6월 토레스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녀들이 자신에게 원장 소임을 계속 맡기려 하자 공동체의 큰 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괴로워하였다. 1938년 연말에 또다시 원장 소임을 맡게 되자 플로렌시오 신부에게 이렇게 썼다. 수녀들이 계속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마드레마라빌리아스는 더 이상 새로운 수도원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 송소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가르멜 여자 수도원의 각 공동체 정원이 21명이었으므로 성모님의 비둘기 집을 더 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 데레사는 가르멜 수도원을 이렇게 불렀다. 늘어난 비둘기들이 모여 새 둥지를 틀 곳이 필요하였다. 1944년 12월 1일 만세라 대 아바오의 가르멜 여자 수도원이 문을 열었다. 만세라 수도원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마드레마라빌리아스는 아빌라의 두루엘로에 수도원을 세우고자 하였다. 두루엘로는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서 상수리나무에 둘러싸인 한적한 곳으로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사에 나오는 매우 유서 깊은 장소이다. 1568년 11월 28일 예수의 안토니오 신부와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곳에서 가르멜 회를 개혁하여 맨발에 가르멜 회를 설립하였다. 1년 반이 지나 두루엘로의 가르멜 공동체는 가까운 만세라로 옮겼다. 만세라 공동체는 다시 1600년에 아빌라로 옮겨갔다. 그 이후 1637년 몇몇 가르멜 수도자들이 두루엘로로 돌아와 작은 수도원을 세웠다. 그러나 1836년 스페인의 모든 수도회에 주방령이 내리자 모두 떠나버려 두루엘로는 홀로 남겨졌다. 마드레 마랄빌라스는 두루엘로의 땅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땅값이 너무 비싸 포기해야만 했다. 결국 두루엘로와 함께 요람지인 만세라가 수도원 부지로 정해졌다. 마랄빌라스는 1943년 9월 29일 처음으로 만세라를 방문하였다. 예수의 돌로레스 수녀와 예수의 이사벨 수녀가 그녀와 함께 동행하였다. 이사벨 수녀는 즉흥 건축가로서 마드레 마랄빌라스가 설립한 모든 수도원의 설계도를 직접 그렸다. 공사 진행을 살피러 아침에 만세라에 왔다가 한밤중에야 엘세로로 돌아가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1944년 4월 27일 마드레 마랄빌라스는 엘세로를 떠나 만세라로 이사하였다. 엘세로를 떠나면서 마드레 마랄빌라스는 수도원의 원장 신부인 조그만 아기 예수상을 들어 딸들에게 강복을 주었다. 그리고 엘세로 수도원의 원장이 될 성체의 막달레나 수녀 손에 아기 예수를 건네주었다. 그 순간 수녀들은 모두 감동에 젖었다. 마드레 마랄빌라스는 예정일보다 며칠 앞당겨 엘세로를 떠났는데 왜냐하면 마드리드에서 그녀가 떠난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항상 먼 시골로 숨어버리기를 원하였다. 12월 1일 만세라 수도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라스 바우에카스 시절부터 마드레 마랄빌라스를 신임하고 존경하던 살라만카 교구의 주교가 축성 미사를 집전하였다. 만세라 수도원은 마드레 마랄빌라스의 소망대로 아주 작고 소박하며 가난한 곳이었다. 엘세로의 막달레나 원장 수녀는 만세라의 필수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보내주었다. 만세라의 추위는 심하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왔다. 수녀들은 천잖은 일을 하였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니 일해야 합니다. 1945년 겨울 마드레 마랄빌라스는 만세라의 전교를 주선하여 마을 주민들의 신앙생활을 쇄신시켰다. 만세라의 수도원을 세운 뒤에도 두루엘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두루엘로의 소유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수도원이 있던 땅이 아빌라의 가톨릭 농업연합회 소유지로 매입되자 마드레 마랄빌라스는 이를 사들였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 두루엘로 수도원 공사가 시작되어 1947년 7월 말에 끝났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드레 마랄빌라스는 만세라와 두루엘로를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니며 위험한 여행을 하였다. 마침내 두루엘로의 수도원이 완공되었다. 7월 19일 마드레 마랄빌라스와 다른 수녀들이 두루엘로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실베리오 가르메회 총장 신부가 맨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모두 벅찬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성 엘리야 추길에 두루엘로 수도원이 축성되었다. 두루엘로에서 3km 떨어진 베르시무 엘레 성당에서 실베리오 신부가 성체를 모시고 장엄행렬을 지어 도착하였다. 살라만카 주교가 축성 미사를 집전하였다.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마드레 마랄빌라스는 미사 강론 중에 많은 찬사를 듣고는 몸둘바를 몰라 고개를 깊이 숙였다. 두루엘로 수도원은 다른 어느 수도원보다도 작았다. 상수리 나무와 계곡과 태양, 오솔길조차 없어 정적과 고독이 깃든 이상적인 장소였다. 마드레 마랄빌라스는 두루엘로에서도 원장직을 맡아야 했다. 수녀들의 간청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만세라와 마찬가지로 강추위와 더위 속에서 천을 짜고 밭에서 일하였다. 사랑하며 일하고, 일하며 사랑하였다. 다음은 마드레 마랄빌라스가 두루엘로에서 썼던 편지들이다. 간결하며 즉흥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그녀의 글은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주제를 모두 다루어 성데레사의 편지와 비슷하다. 추신, 매우 중요함, 여러분이 내가 쓴 편지들을 보관하려 든다면 나는 더 이상 쓰지 않든지 아니면 새빙네 부인의 편지를 벗겨서 보내겠습니다. 내 글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것을 참을만한 겸손이 내겐 없습니다. 자, 이제 농담은 그만두고 그 어리석은 일을 중지하십시오. 잘 알아듣겠습니까? 다른 자매들이 자세히 쓸 것이므로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새벽에 총원장 신부님께서 드린 천미사와 기도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포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엘세로에서 부른 그 노래에 나오듯이 충실한 영혼들의 조그만 모임, 멸시받으신 그님을 위로하기 위한 모임, 오로지 성신만을 위한 사랑의 둥지가 되어, 그 님만을 위해 갖고 눈밀한 정원이 되어 하느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작은 수도원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워낙 작다 보니 침묵을 더욱 엄하게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토록 작고 가난하고 고요하여 우리의 신심을 더해줍니다. 우리는 여기 두루엘로에서 잘 지냅니다. 자매들은 모두 건강하며 이곳의 고독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밭에는 작은 은둔소가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알 수 없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밭을 가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이 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우리로서는 그 밭을 망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두루엘로에서 사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장소는 성덕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초기 수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사부님의 성덕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모님의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돈 한 푼 없이 사는 우리를 상상해보십시오. 빵, 기름, 생선과 같은 먹을 것, 등불에 쓸 카바이드와 모터를 돌리기 위한 가솔린을 사는 것 외엔 아무데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수도원 밭은 야생화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그처럼 아름다워 마치도 꿈인 양 황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삶을 잘 이용한다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보아가 담겨있기에 매 순간을 잘 이용하고픈 욕망이 솟구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분의 거룩한 뜻을 채워드리며 영혼들을 그분께 인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왜 그렇게 한눈을 파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바로 영혼들인데 말입니다. 보내준 좋은 완두콩 감사합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엘세로 수도원과 원장님과 모든 자매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그리스도께 받쳐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태양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참된 빛일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닌 분이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가 수도자가 되기 전 그녀를 지도한 신부는 예수의 후한 프란치스코 로페스이다. 그는 성인이라고 부르고도 남을 수도자였다. 마라 빌라스는 그의 지도를 받으며 가르멜에서의 삶을 준비하였다. 그 뒤 엘세로 수도원을 설립하면서부터 마드레 마라 빌라스 수녀는 예수의 알폰소 토레스 신부를 알게 되어 그의 지도를 받았다. 토레스 신부는 천부적 웅변술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강로는 보급 내용과 사도 성 바오로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룩한 수업이었다. 이처럼 뛰어난 그의 강로는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그는 마드리드의 상류사회 사람들과 주로 일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영신 수련을 지도하였다. 엘세로의 가르멜 수도원이 창설되면서 그는 엘에스 코리아 아래 수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수도원을 창설하는 일이 거듭 이어지면서 그의 일처럼 되어 매사의 마드레 마라 빌라스를 도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수도원으로 인도하며 영신 수련과 대화와 서신 왕래 등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1923년에 토레스 신부를 알게 되었다. 그녀가 토레스 신부에게 보낸 초기의 편지를 보면 주로 설립 문제를 다룬다. 시일이 흐르면서 그녀는 차차 자신의 영혼을 열어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은 1924년 9월 19일에 편지에 나타나 있다. 그 뒤 그녀는 자주 그에게 편지를 보낸다. 1925년 11월부터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토레스 신부로부터 전적인 영적 지도를 받게 된다. 그의 지도는 정확하고 완벽하였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가 내적 실현을 받을 때 토레스 신부는 그녀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됨으로써 그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생활은 정화되고 성장하였다. 1929년부터 32년까지 이러한 내적 실현이 최고조에 달하였는데 토레스 신부의 지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 뒤 스페인 공화국 시기에는 토레스 신부를 자주 대할 수 없었다. 스페인의 정치 상황 때문에 그가 외국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이다. 신부는 전쟁 후 스페인으로 돌아왔으나 1946년 9월 29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달루시아 지방의 세빌레아에 머물렀다. 그러나 알폰소 토레스 신부와 가르메 수녀들과의 영적 관계는 계속되었다. 토레스 신부는 엘세로와 라스 바우에카스에서 영신 수련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마지막 영신 수련 지도는 1946년 마드레 마라 빌라스가 머물던 만세라에서 있었다. 토레스 신부가 1939년부터 1946년까지 마드레 마라 빌라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몇 통이 전해오는데 그 내용은 주로 수도원 설립의 문제점과 성소자들에 관한 것이다. 9년 11월부터 심오한 영성을 지닌 맨발에 가르메 남자 수도회 광고장인 성 요셉의 발렌틴 신부가 멀리 있는 토레스 신부의 빈자리를 메워주었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모든 일에 그의 조언을 청하였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가 토레스 신부에게 보낸 많은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그 편지들은 세빌리아에서 사라진 것 같다. 토레스 신부가 마드레 마라 빌라스에게 보낸 전쟁 전의 편지도 보존되어 있지 않은데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인민군들의 검열을 피하여 불태워버린 것으로 보인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가 다른 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토레스 신부의 죽음을 슬퍼했는지 알 수 있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와 토레스 신부의 인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 지속되었다. 토레스 신부의 가르침과 충고와 격려는 마드레 마라 빌라스의 영혼에 깊이 자리하였다. 발렌틴 신부는 토레스 신부의 죽음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토레스 신부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는 예수의 신부이면서 수녀들에게 가르멜의 참된 영성을 깊이 전해준 훌륭한 수도자였습니다. 토레스 신부가 마드레 마라 빌라스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였다. 그는 그녀의 실제적 지주이자 영적 아버지였다. 그가 스페인을 떠나 있던 수년 동안 그것은 마드레 마라 빌라스에게 커다란 희생이었다. 그녀는 토레스 신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욱 강하게 느꼈다. 이처럼 토레스 신부와의 깊은 영적 교감에 때로 두려워했지만 그녀는 지도 신부에게서 아버지 하느님을 만났다. 신부님 당신은 저에게 하느님이십니다. 신부님 당신에게서 오직 하느님만을 만납니다. 그녀는 토레스 신부 안에서 하느님을 보았다. 마치 그는 존재하지 않는 듯 그녀에게 있어 하느님과 그는 하나였다. 한편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진실한 사랑에 동반되는 존경을 항상 강조하였다. 이러한 영적 관계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과 그의 영적 딸인 샹탈의 잔르 프란치스카 성인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토레스 신부는 하느님께서 마드레 마라 빌라스를 위해 마련하신 영혼이었다. 그녀의 영혼이 실현에 부닥칠 때마다 그녀는 토레스 신부에게 닻을 내리고 도움을 청하했다. 두 영혼의 관계에 자연적으로 감정이 따랐으나 극히 순수하고 맑았다. 이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이다. 토레스 신부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는 지역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그의 건강이 왕래를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두 사람의 접촉은 차차 중단되었다. 그러나 마드레 마라 빌라스에게 드리워진 토레스 신부의 복된 그림자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워지지 않았다. 플로렌시오 신부는 전쟁 기간에 마드레 마라 빌라스와 그 딸들을 도와주었다. 그는 처음 마드리드에서 수녀들을 만난 뒤 라스 바투에카스의 피난 시절까지 그들과 함께 전임 사제로 있으면서 영적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토레스 신부와 같은 노선으로 수녀들을 인도하였다. 플로렌시오 신부가 전쟁이 끝난 뒤 곧바로 타게 하자 성 요셉의 발렌틴 광고장 신부가 뒤를 이어 마드레 마라 빌라스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광고 업무와 잦은 여행으로 그가 수녀들 곁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발렌틴 신부는 마드레 마라 빌라스와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그들 편지의 대부분은 영적 지도에 관한 내용보다는 수도원 설립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내적 시련을 겪을 때마다 발렌틴 신부에게 직접 자신의 영혼을 보이고 조언을 청하며 고해성사를 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발렌틴 신부는 자신의 소임 때문에 그녀의 요청을 들어줄 만한 처지가 못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가 홀로 고통스런 고독에 머물기를 원하셨으므로 그 영혼은 더욱 정화되어 갔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의 영적 지도자이자 조언자였던 이들은 한결같이 그녀가 하느님으로 가득 찬 영혼임을 인정하며 그녀의 덕성과 삶을 칭송하였다. 그녀보다 더 오래 산 발렌틴 신부는 시복 조사 가운데 그녀의 삶을 훌륭히 증언하였다. 1946년 만세라에서 영신 수련을 지도하던 토레스 신부는 자신이 수녀들 사이에서 죽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수녀들이 자신들도 함께 순교하게 될 것인지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런 대화가 있은지 얼마 안 되어 하엔 지방의 알칼라라 레알에 사는 메르세데스 마르티네스 몬타네스라는 부인이 수도원 설립을 위해 땅을 봉헌하겠다고 알려왔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막달레나 원장 수녀와 함께 그 소유지를 보러 갔다. 그 당시 그라나다에 있던 토레스 신부도 그곳을 보러 오기로 하였다. 수녀들은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메르세데스 부인 집에 도착하여 신부를 기다렸다. 그러나 토레스 신부는 오지 않았다. 얼마 후 그가 병원에 있다는 전갈이 왔다. 그들은 병원으로 달려가 임종하는 신부를 보고 마지막 유언과 강복을 받았다. 수녀들은 신부의 요청으로 내 눈이 당신을 보게 하소서를 노래하였다. 토레스 신부의 죽음으로 수도원 설립 계획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신부의 죽음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계속 수도원의 꽃봉오리를 터뜨려야만 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수도원을 요청하였으나 일을 다 들어줄 수는 없었다. 대부분의 수녀들은 수련자이거나 젊은 서원자여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수도원을 요청한 지역이 20군데가 넘었고 그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었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이곳에 관심을 가졌으나 수도원을 창설하지는 못하였다. 수도원 건립 부지를 물색하며 때때로 여행하던 중 실베리오 총원장 신부의 부탁에 따라 부르고스의 가르메 수도원에 들러 그곳에 보관된 성데레사의 알파르 가타스를 보았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수녀들의 요청에 따라 성데레사의 신발을 신어보았는데 신발이 그녀의 발에 꼭 맞았다. 그리하여 그 신발 모형에 맞춰 알파르 가타스를 만드는 일을 드루엘로 수도원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는 맨발의 가르메 여자 수도회의 모든 공동체에 보급되었다. 1949년 총원장 신부는 미국 뉴포트에 가르메 수도원에 몇 명의 수녀를 보내고자 하였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몸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수녀들의 만류로 단념해야 했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가 스페인에서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이 있었다. 라스 바투에카스 공동체는 옛 성당을 재건하였으며 이제 자신들이 살 수도원을 지어야만 했다. 바투에카스 계곡은 움푹 내려앉은 지형으로 물과 채소 이외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마드레 마라 빌라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였다. 수도원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어 실베리오 총원장 신부는 가르메 남자 수도회의 바투에카스 운돈지를 되찾아주도록 마드레 마라 빌라스에게 요청했다. 그리하여 라스 바투에카스 공동체는 성당과 새 보금자리 등 일체를 양보하기로 하였다. 라스 바투에카스 원장 수녀인 메르세데스 수녀와 모든 자매들의 영웅적 희생으로 라스 바투에카스 수도원은 1950년 10월 1일 가르멜 남자 수도회에 양도되었다. 그렇게 되자 메르세데스 원장 수녀와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수도원이 필요하였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1949년 이를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살라만카 지방의 카브레라를 찾아냈다. 이곳에는 여러 세기를 지나면서 큰 신심으로 술래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모신 운둔소가 있다. 그녀와 메르세데스 원장 수녀가 새 수도원 건립에 힘을 합하였다. 그 땅의 주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고 도토리 나무숲과 야생 들소만이 있는 매혹적인 장소였다. 1951년 4월 11일 마침내 새 수도원이 완공되었다. 이 수도원의 축성식과 떼를 같이하여 마드레 마리아 빌라스는 서원 은경축을 맡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10일간의 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로운 수도원 설립의 임무가 또 그녀에게 주어졌다. 두루엘로가 속해 있는 아빌라의 주교 돈 산토스 모로는 성 베드로 아레나스의 가르멜 수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아레나스는 성 데레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알칸타라의 베드로 성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영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수도원 부지론은 루르드의 성모님께 봉헌된 소성당과 집 한 채와 근처에 땅이 있었다. 마드레 마리아 빌라스는 아레나스로 가서 그곳을 살펴본 뒤 수도원 부지론은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을 안에 위치한 그 땅은 너무 작았다. 산토스 주교에게 이를 말하자 주교는 그녀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수도원을 세우는 일이었다. 아레나스의 다른 곳에서 이상적인 부지를 발견하였다. 그곳은 아빌라의 안달루시아라고 할 만큼 무성한 전나무와 과일, 야자나무들이 있으며 그레도스 산맥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이곳에다 수도원을 짓는단 말인가. 그러나 뜻밖의 돈이 들어와 수도원 설립 비용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1954년 성모성년 12월 8일에 성당과 수도원이 문을 열었다. 수도원 밭은 곧바로 채소와 청과물과 꽃으로 뒤덮였다. 수녀들은 두루엘로 수도원에서 시작한 장미꽃잎으로 만든 향기나는 목주와 다른 수도원에서도 만드는 알파르 가타스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수녀들은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목주와 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일들은 작업하는데 소음이 안 나서 침묵을 지키기에 이상적이었고 특히 목주 만드는 일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더해주며 이를 전파하는 사도직이었다. 그때 마드레 마라빌라스는 살라만카 주교의 요청에 따라 만세라의 아기 예수의 이네스 원장 수녀와 다른 두 수녀를 에카도르의 쿠엔카에 있는 가르메 수도원에 보냈다. 마드레 마라빌라스는 아레나스의 원장직을 맡기 위하여 두루엘로를 떠나야 했다. 두루엘로를 떠나기 전 12월 5일 그녀는 서류철 안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고서도 그것을 잊은 채 떠났다. 딸들은 이를 유언장과 다름없이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내 딸들이여 하느님께서 어느 때고 나를 가까이 불러가신다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선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서 본 표양을 모두 본떠서는 안됩니다. 저는 올바르지 못한 수녀입니다. 둘째, 내가 주님께로 가도록 빌어주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잊고 하느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겸손과 애덕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맞갔도록 섬겨드리십시오. 셋째, 여러분이 나의 소망을 들어주길 원한다면 나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시오. 예를 들면 가마장에서 한 수녀가 사망하면 모든 가르멜 수도원에 그녀의 생애와 덕성을 소개하며 사망을 알리는 편지. 그러나 되도록이면 짧게 하며 간단히 큰 소망들을 지녔다고 말하시오. 이렇듯 단순하고 조용한 수녀.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꺼려했던 그 수녀가 자신의 원의와는 달리 여기저기 쏟아내는 수녀가 되어 수도원들을 설립하고 200여 명에 달하는 수녀들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마드레마라빌라스는 아픈 자매들을 보살피는 데 지나칠 정도로 섬세하였다. 항상 그녀 자신이 병든 자매를 동반하여 진찰이나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 한 번은 치료차 마드리드에 가는 도중 탈라베라, 델라, 레이나, 가르멜 수도원을 방문하였다. 마레마라빌라스는 수녀들과 이야기하면서 한창 번창하고 있는 그 도시에 얼마나 영적 도움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탈라베라 변두리의 성당과 수도원을 건립하여 가르멜 남자 수도회에 봉헌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렇게 하여 탈라베라의 성 요셉 수도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1956년 엘세로 수도원에 있는 한 수녀의 어머니이며 마드레마라빌라스의 평생 은인인 카탈리나 우루키오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수도원에 봉헌하였다. 그 도는 새로운 수도원 설립에 사용되어 1960년 10월 15일 수도원이 문을 열게 되었다. 성 요셉 수도원 성당은 교구의 본당이 되어 탈라베라 지역사회에 큰 공헌하라였다. 또한 탈라베라와 아레나스의 가르멜 수녀들은 이곳 가르멜 신부들에게서 고의 성사를 보며 그 외 영적 보살핌을 받았다.